홍콩은 아시다시피 영국과 같은 좌측 통행 차로입니다. 그러나 홍콩의 카오롱 반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중국 본토의 선전지방은 중국 본토와 같은 우측 통행 차로지요 그런데 이 두 곳이 하나의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경계선을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 바람에 못 봤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어떤 방법으로 좌측 통행하던 차들이 어떻게 우측 통행으로 바꿔지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지식뜰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좌우측 통행 때문에 사고가 잦았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을 금지하려고까지 했는데 경제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많은 홍보를 하고 지금은 많이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이걸 소재로 코네디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뜰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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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